광양보건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설립자인 이홍아 씨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광양보건대학교에 따르면 졸업생과 재학생 등 144명이 설립자 이홍아 씨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면서 학교 시설이나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설립자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광양보건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추가 소송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